부모 모두 외국인인 학생 외국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순수 외국인으로서 한국 대학에 우대받는 조건으로 입학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이 진정으로 한국 대학에 입학하고 싶습니까? 순수 외국인의 한국 대학 지원 자격에 대해서 그럼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가 지속적으로 전달드리는 영상에서는 외국인의 한국 대학 입학 절차에 대해 특히 해외 거주 중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한국 대학에 다니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한국의 위상과 한류문화에 대한 현재의 세계적인 관심을 고려할 때 한국은 역동적이고 활기찬 나라로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들이 정원외로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몇몇 한국의 대학들은 해외에서 학교 홍보에 노력해왔으며 입학 과정을 설명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한국의 대학들에 지원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어에 대해 익숙하지 않음은 물론 입학 관련 다양한 용어들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 학생들은 어떤 대학에 지원해야 하는지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하기에 외국인 학생 지원자들이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외국인 입학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학생의 자격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집중적으로 자격 요건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자격은 외국 학생의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취득해야 자격이 있습니다. 응시자 학생 자신이 외국 국적 이하여 함은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응시자의 거주지는 외국인 입학 자격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적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국가나 도시에서 공부해 왔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학생과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든 해외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입양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에 외국인 부모에게 입양된 학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국적을 취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학 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적 이탈 신청서를 제출했었고 이를 통해 국적 이탈이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 확인증인 아이나 신청서만으로는 국적 이탈이 완전히 이루어진 문서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국적 관련 사례가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외국 국적 학생에게 부모가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돌아가시거나 이혼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학생의 국적은 생존한 부모나 자신에게 양육권이 있는 부나 모 중에 한 명의 국적을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어머니가 일본인이고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그 학생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와 함께 살면 학생은 일본 국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학생은 외국인 입학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 입학 절차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적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한국 대학에 입학을 편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입시를 위한 외국 국적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대학들은 대학 나름대로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과 그 어머니가 둘 다 인도네시아 사람이고 어머니가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이 경우 학생의 국적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주민등록상에 속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학생은 한국 국적 때문에 외국인 입학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아버지 대신 어머니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록한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국적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 전형의 대상이 되어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대학들이 나름대로의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휘에이씨와 같이 어머니가 인도네시아인이고 한국 남성과 결혼했으며 아버지가 한국 국적이지만 아버지가 아이를 입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학생은 한국 대학에 외국인 입학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학들은 이제 부모 모두가 외국인으로 간주되기 위해 외국 국적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육과 입양은 그들의 법적인 혼인 자체에 근거하여 성립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입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입학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님에 정말 주의하여야 합니다. 입학 절차는 이와 같이 자격서부터 매우 복잡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과 자격 기준을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본격적인 한국 대학 입학에 대해서 싸이미 입시 컨설팅은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해 온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싸이미 컨설팅에서 원활한 입학 절차를 위해 자격 확인, 지원 가능 여부, 합격 여부의 정밀 진단을 통해 한국 대학 입학에 꿈을 실현하세요. 이상으로 싸이미 컨설팅에서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